오늘 정말 시상식을 응급하는 너무나 멋진 슈트 네 갓도비 이재윤씨 T존에 서서 왼쪽부터 자연스럽게 봐주시고요 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재윤씨의 대표 기사에 의한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가해자를 반죄하는 악당 사양 전문 택시 히어로죠 정면 아래쪽 자 지금 기자님들만 계시는 게 아니라 앞에 또 배우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게 사실 포즈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저렇게 전망스럽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와이드 섹시 갓도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? 와이드 섹시 갓도비 자 하나 둘 셋 시작했으면 반대방에 한 게 해야 됩니다 반대방에 우리 기자님들 오늘 많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와이드 섹시 갓도비 아 대단합니다 그렇게 기대해볼게요 잠시 모시겠습니다 자 보셨죠? 이 정도입니다 김은성씨 기대가 큽니다 모델 위로 올라와 주시죠 자 김은성씨가 자 김은성씨 벌써부터 지금 표정 연구 들어가신 느낌인데 자연스럽게 지금 수줍어 하시면서 나오시고 계시죠? 피존에 써주시면 됩니다 무지개 다크 히어로기 시작 장, 성, 저 여기 김은성씨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수줍게 시작하고 계십니다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 사랑 좋은 미소로 무장해제를 지금 시키고 계시는데요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파랑새 대단 도표와 사적 복수대행을 진두주의하는 수정으로서 지금부터는 이중적 카리스마를 뽑음을 주시겠습니다 자 카리스마 하나 둘 셋 자 파랑새 대단 쪽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적 복수대행 하나 둘 셋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김은성씨인데 자리에 착석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표예진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 다크 히어로즈의 황금막내죠 고은약의 표예진씨가 블랙드레스로 너무나 축하하면서도 멋진 매력을 뽐내고 있죠 네 아 박수가 터져나오고 있어요 네 중앙에 서서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아래쪽 자 무지개 다크 히어로즈의 해커이자 아주 영리하고 당찬 매력을 뽐내는 고은이죠 당찬 매력 한번 뽐내주시기 바랍니다 당찬이 사람으로 태어나면 나다 하나 둘 셋 네 아 정말 당차죠 네 아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아 준비한게 뭔데요 제가 부탁도 안드렸는데 못하겠다고 그러셔도 뭡니까 하나 둘 셋 예진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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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정면을 받으시고 이번에 사실 굉장히 다크하면서도 위트를 잃지 않는 작품이 모범 택시잖아요 익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익살스러움 표현해내기 어렵다는 익살 하나 둘 셋 네 아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이재용씨가 일어났어요 완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리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지금 배유람씨가 저랑 눈을 안 마주치려고 안가림을 다 쓰고 계시는데 박형님 모두 이거 모십시오 배유람씨 모십니다 네 우리 배유람씨는 엔지니어 듀오 주행지 아우를 낳고 계시죠 네 시즌1 당시에 또 멋진 화면을 보여주시는데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멋집니다 네 오늘 굉장히 오버룩으로 멋짐을 표현해 내고 계시는데요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면 아래쪽 자 정면을 봐주시고 시즌1에서 당시에 그 긴도기에게 등이 떠오르면서 삼전수전을 다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온몸으로 삼전수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전수전 자 희노애락인거죠 희노애락 자 하나 둘 셋 아 완벽해 완벽합니다 네 아 역시 기대를 저버리잖아요 억울함까지 장착하셨어요 자리를 가주시고요 자 자 이분은 뉴페이스입니다 어 모범캐시2의 뉴페이스인데 포토타임이 이런 줄 몰랐다라는 표정으로 지금 굉장히 네 긴장감을 보이고 신재아씨 오십니다 아유 신재아씨 우리 각기 히어로즈에 연락 같은 박수를 받으며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하하하하 1등 해야지 자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오늘 너무나 멋진 스티커로 네 정면 봐주시고요 자유씨 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아랫쪽을 봐주시고요 신재아씨 무지개운스에 새롭게 추진한 신입기사 온하중력을 맡기셨습니다 대형경 같은 매력을 뽕뽕한다고 들었는데요 자 그럼 새로운 막내니까 제가 그냥 아주 아주 그냥 간단하게 신입성원 예 신입기사 그 프레시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입니다 예 프레시맨 하나 둘 셋 잘 부탁드립니다 아까 선배님들 보셨죠 지금 약하다고 난리내놨어요 하나 둘 셋 네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신기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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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